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도 알차게 노래를 불러야겠군 그, 그러소? 나는요 퉁퉁이요 아 골목대장 이름 아 퉁퉁아 진짜 니 노래를 부르면은 니가 부를 때마다 정말 피눈물이 나와 피눈물 찔끈 보이지? 다신 부르지 마 이 자식 감동을 이렇게 하다니 퉁퉁 퉁퉁 퉁퉁이요 내가 빵 사왔어 몇 년이 걸린걸? 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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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해 야 노진구 너 일부러 퉁퉁이한테 소세지 빵 사왔지 어? 분명히 퉁퉁이가 제일 좋아한다 했는데 에잇 퉁퉁아 저 녀석 혼내줘야 될거 같애 너를 놀리고 있는거라고 멍청이라고 그랬어 너한테 이술 에잇 예 그 과연 에잇 sten 에잇 여러분들 미피하네 으ures 때리지마 아뇨 이ụ built 으으그만따로해드라 야! 야 잠깐만 퉁퉁아 니 아까 맞으면서 뭔가 한 거 같은데도 내가 듣기로는 퉁퉁이는 몽청이에 주먹도 송주먹이라 하나도 안 아프다는데 아니야 퉁퉁아 그런적없어 자식이 모르는 사이에 복화수를 배웠어 이 자식이 그냥 이 자식이 너무 아파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도레몬 도와줘 거기야 쇠자식이 노징구 주지 살려줘 노징구 거기서 노징구 노징구 뭐야 퉁퉁아 노징구가 사라졌는데 이 자식이 도망가는 거 더럽게 빠르네 이거 저쪽인 것 같아 퉁퉁아 절로 가자 좋았어 노징구 잡히면 죽었어 살았다 이런 찬자 이렇게 있다간 애들한테 잡혀서 흠신 두들겨 맞고 말거야 어쩔 수 없지 그를 불러야겠어 도와줘 도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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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야 무슨 일이야 도레몬 또 애들이 나를 괴롭혀 오늘이야말로 흠신 두들겨 맞고 말거야 또 맨날 맞고 다니는거야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도레몬 그렇게 까지만 말고 엄청난 도구를 꺼내줘 아 도구 알았어 그럼 내가 꺼내주지 아 그러면 내가 이 도구를 꺼내줄게 나와라 구급상장 도레몬 도레몬 이게 뭐야 아 이건 말이야 아 니가 많이 다친거 같아가지고 아 이거 좀 치고 하면서 어 이걸로 힐좀 하면서 맞으라고 아 도레몬 내가 이길 수 있는 도구를 꺼내줄지 이런거 말고 아 니 알아서 해 그럼 잘했어 도레몬 두나무 일일이곱창 도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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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멈춰 도레몬 그러지 말고 제발 나한테 도구를 꺼내줄 아 저거 아 음 어떻게 할까 노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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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조라일몽! 읏조라일몽 지금 애들이 날 부르고 있어! 빨리 아무통이나 꺼내줘! 아! 어쩔 수 없구만! 나와라! 어디 너 전문! 고마워! 읏조라일몽! 자! 간다! 가자! 읏! 너 친구 살려! 어? 뭐야? 여긴 어디지? 오? 집 같은데? 오? 여기 집 맞는거 같은데? 뭐야 익숙한 장면이야? 오? 여기 어디야? 도대체? 어! 여보 얘들아! 학교 잘 갔다오고 직장 살렸다! 돈 많이 벌어와! 아! 알았어! 응! 에휴, 가족들도 다 갔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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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픈데! 위층가서 똥이나 써야겠다! 아구 똥이나 때리자! 후후후후후후후후uu 어... 아 그래도 여기라면은 퉁퉁이와 비실이가 쫓아오지 않을거야 아! 정말 다행이다! 활! 아 뭐야 어디서 꼼꼼 냄새 나는데 아 뭐야 이게 어 미안해 엄마가 똥 좀 싸고 있어 잠깐만 지금 가족들 다 나갔는데 어 잠깐만 어 뭐지 우리 집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어떡하지 집에 누가 있나 본데 아 모르겠다 아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도둑이 든 게 분명히 도둑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 있어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어디지 덜덜거리는 소리가 어 도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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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어디로든 문이 진짜 있는 거야 신기하네 신기해 네 정말로 있어요 그래도 여기로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괴롭히던 애들은 어디 갔는데 괴롭히던 애들은 지금 아직 동네에서 절 찾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 흠뻑 맞을 텐데 아주 나쁜 애들이네 그래 저녁까지만 우리 집에서 머물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가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노진구 어디 있어 이 녀석 도라에몽이 어디로든 문 타고 왔다고 했는데 노진구 이 자식 도라에몽만 패는 건 문제가 없어 노진구 계속 빼야 된다고 맞아 맞아 이 녀석 이 집에 있을 것 같아 퉁퉁아 맞아 이게 누구 집이는 상관없어 노진구만 들고 오면 돼 야 이 집을 털어버리자 좋아 노진구 이 녀석은 죽었어 확실하게 빼주지 이 목소리는 아줌마 쟤네들이 어디로든 문을 타고 이쪽으로 왔나봐요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알았다 알았다 저런 나쁜 녀석들 아줌마가 숨겨줄게 숨겨줄게 여기 스키야 아줌마가 사실은 도라에몽을 엄청 팬해가지고 아줌마도 어디로든 보트를 소환할 수가 있지 잘 봐 어디로든 보트 우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걸 타면은 이제 아줌마는 지하창고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은 아무도 못 찾을걸 와 진짜요? 와 아줌마 타면 타볼게요 아줌마 그래그래 그럼 타면 타볼게요 아줌마 그래그래 간다 우와 우와 진짜 내려왔잖아 우와 대단하다 아 헤헤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하 헉 노진구 어딨어 노진구 니네는 뭐야 왜 아줌마는 집에 또 마음대로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어 아줌마는 빠지시지 저희 노진구만 찾고 갈 거예요 아이 뭐라는 거야 그런 애는 우리 집에 없단다 아이 비키세요 아줌마는 퉁퉁아 빨리 찾아보자 알겠어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괜찮고 있나 없구 잠깐만 이 아래 들어간 거 아니야 에이 없네 어쩌면 어이 잠깐만 퉁퉁아 이 집에 설마 없는 게 아닐까 없나 없다니까 얘네들이 진짜 어 잠깐만 이거 딸꼭질하는 소리 뭐지 어 아줌마가 하는 거야 아니야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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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누가 기침했어 아줌마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켈록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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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퉁퉁아 여기 여기요 어 너 이 꿀주먹으로 뚫어버려 좋았어 한번에 뚫어 남의 장판을 어휴 헛짜 으 윽 어릇 헤핳 으으 흐으 띄켰다 nootin gggggggggggggwggwgggggggggggggggwggggggggwggggggg2ggggwgggkgwggggggggggggwgggggwgggggggwgggggggggggkgHHggggggggggggcg godggggggggggggg h incarnation 교 그렇다고 어촌마을 좋아줘 처 Filter 아 hijo 나이 맨집에서 너로 놔줘! 물 마알만에 배려! 아줌마는 빠지시지! 그렇다 같이 해요. 이놈의 자식들이 버릇이 없이 어른들한테! 어른들한테! 어디야! 어디 사는 어른들이야! 여태 맞아! 아이고 이놈이지!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왜 그러실까? 아우 이러다 죽어요. 그만드려요. 죽어요? 오늘은 너의 제삿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죽었다고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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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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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줌마 고, 고마워요! 나중에 또... 너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면 아줌마한테 말해! 알았지? 예.. 감사합니다 아줌마 snowball 그, 그럴 거아! 으읖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으니 사랑해서